1. 장세기 3장 오늘 증거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3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 이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장세기의 내용을 지나간 역사적인 내용이나 신화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아담 하와에 관한 내용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가라고 하고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가를 먹어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이 죽게 됐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장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무언가는 감추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역사적인 내용이나 신화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처음부터 알렸는데 그 일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옛적부터 보여주고 알려주시기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모략이고 이 모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처음부터 고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나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이루실 내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영생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고자 종말의 내용을 처음 창세 때부터 보여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내용 속에는 그냥 역사적인 내용이나 신화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볼 때 창세기에 있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에 관한 비밀이 있으니 영생에 관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하가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느냐 3장 22절 이하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손을 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어서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를 내쫓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하가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내쫓은 거예요 왜 영생하면 안 되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있어서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딱 깨닫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종말의 영생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창세 때 아담과 하하가 영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의 길을 아담하하를 내쫓고 생명나무의 길을 화염, 두루 도는 화염검과 뭘 두고 길을 막으셨어요? 화염검과 그룹들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렇죠? 왜? 생명나무의 길을 넘어와가지고 생명나무 실거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종말에 이루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계시록에는 하나님 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볼까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나요? 닫아나요?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는 닫아놓으시고 마지막 때는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교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일반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 또한 있잖아요 이미 계시록에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창세 때에는 이 자격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볼까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야 생명나무의 과실을 누가 먹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 먹게 한다 따서 먹는 게 아니에요 받아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원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긴 자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요 예수 믿는 자는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데 생명나무를 발견하지 못해 그러면 생명나무를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명나무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니 발견도 못하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병원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눈이 아파서 어디를 가요? 안과를 가야 돼요? 이비인과 가야 돼요? 안과를 가야 돼요? 그러면 안과를 내가 알아야 안과를 가죠? 그렇죠? 안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과를 찾아가겠어요? 마찬가지로 자격은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알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발견하지 못해요 생명나무의 길을 몰라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아무리 내가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 할지라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종말에 이루실 영생의 나라에 관해서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다가 감추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실상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다른 나무는 성경 속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 실상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들인데 유독 얼마나 감추어 두고 싶었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무로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비유로 감추어 두신 겁니다 영적인 내용으로 감추어 두셨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과 악이 무엇이냐 또 어떤 이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어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비유로 감추어 뒀다고 이렇게 주장합니까 실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주장하고 강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편 7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저가 우리에게 전한 바 이름하여 산반대 듣고 알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 비밀한 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나 다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누구한테 전하고 알려주고 듣게 하면 그게 비밀번호요 누구나 다 아는 번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 78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누가 열저가 전한 바요 아는 바요 들은 바래 그러면 비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듣고 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 아담하오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등산에 쫓아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필 인간에게 자유유지를 줬는데 그 자유유지를 따먹는 것에 써버리는 바람에 인간이 그렇게 타락된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난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내용들 말고 그런 내용들 말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옛 비밀한 말 곧 종말에 이루실 영생의 비밀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은 실상적인, 문자적인 내용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내용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선과 악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과 악은 착한 일, 좋은 일,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뭐요? 선, 선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악은 어떤 거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물며 사람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 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선은 착하고 좋은 일 이런 거고 악은 강도살인, 도둑질 이런 건데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떤 거냐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어떤 요약이냐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고 지혜가 있어 깨닫는 자는 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깨닫지 못할 때 선과 악이냐 우리 마태복음 19장 7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자는 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죠 근데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난 안 믿을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우 좀 깨달으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좀 돌이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에이 그래도 수십만 수억 명이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우 어떻게 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줘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선악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남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로 보면 내가 찬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사람을 기뻐하는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봄이니까 봄철에 지난번에 그냥 우리 버스 타고 탁 우는데 그냥 여의도에 그냥 벚꽃이 꽉 꽉 꽉 꽉 꽉 꽉꽉 있는데 그냥 얼마나 예쁜지 그냥 와 하고 소리를 다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죠?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가 벚꽃 나무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보고 누구 사람을 보고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청도 여러분들이 유다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 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보면 딱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소 그 말씀을 듣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에 나온 아담하은은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나무를 막 뜯어먹은 건 아니에요 실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실과는 뭐냐? 우리 누가 보곤 6장 44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다 같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할 때 나무가 달린 실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그 사람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하는 자요 지혜가 있어 깨닫는 자는 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은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 의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죠 그런 자를 말씀하고 있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 의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아닌 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로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젖을 먹는 신앙은 선악을 분변하지 못하는 자고 단단한 식물 의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오래므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장성에서 공부도 잘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부모님 앞에 일제소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서 부모님께 기쁨이 돼야 할 텐데 때가 오래므로 어렸을 때 벌게 벗고 다니고 막 다니다가 고추 빨랑빨랑 하다가 다니다가 커서도 그렇게 벗고 다니면 부모가 영광이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마치 비유하자면 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고 다닌다면 우리 신로 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입고 이렇게 딱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벌고 벗고 다닌다면 옷은 멋있게 입었어요 시계도 무슨 쓰냐? 롤렉스 가방도 그 똥 있잖아요 그 변 똥 그거 메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벌고 벗고 다닌다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말 하면 잔소리고 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들은요 이제 실상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 신앙 생활을 할 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쵸?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초보적인 어린 젖을 먹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종이었어야 아들이었어요?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 목사님은 말씀의 종, 은사의 종, 주의 종 합하면 종종종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을 때도 우리가 거부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그런갑다 나는 모르니 주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 하시는 대로 그냥 냅다 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을 바라면서 세월이 여류하는데 긴다 그네던 나는 하면서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다 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의 신앙을 하는 자여 율법에서 벗어난 신앙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크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악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악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종 아니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매인자여 벗어난 자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악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여 그 길은 사망의 길이예요 맞아요? 서원을 택하고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영생의 나라 천국의 길을 보여줄 때 지혜 있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영생의 길을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선악을 아는 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 있었어요 우리 왕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한지라 주의 마음에 뭐한지라 어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나쁜 거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리석음을 구하는 데 나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머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를 구하였은지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단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는데 장수와 부기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장수와 부기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다? 사탄이다 이러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탄인가 하고 제가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설명하기를 아 그럴싸하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무는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유적인 말씀을 깨닫게 해줬잖아요 실과 또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 사람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슷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알게 하다라는 시부리 원문의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시부리 원문의 뜻은 행동하다라는 뜻이 같이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선도 행하게 하고 악도 행하게 하기 때문에 뭐다? 사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아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을 때는 성경 가지고 막 구니까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뱀이죠? 뱀이죠?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잡고 보니까 어떤 존재냐 게시록 20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기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옛뱀은 창세 때 있던 그 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뱀이 뭐예요? 잡고 보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 이제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뱀이 사단이 여자를 꿰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사단이니까 먹지 마라 사단이 사단의 일을 먹으라고 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이게 사단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둘이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말도 안 되는 서로 시추에이션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뱀에 관한 정체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단이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럼 좋아요 그러면 첫째로 뭐에 위반되느냐 하나님이 2사의 46.10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어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영생의 나라인데 그러면 사단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면 그 사단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먹고 난 결과와 먹지 않은 결과는 정반대죠 그러면 먹고 났을 때는 아단과 하하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을 수치를 드러나는 것을 알고 수치를 가렸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인의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거도 따먹으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사단이니까 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땐 안 먹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의 수치도 모르고 가리우지도 못하며 선악을 아는 인의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대주지 못하여서 선명나무 실거도 발견하지 못해서 영생할 수 있는 질을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모르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설명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아유 설명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여러분 창세 때에 하나님이 마치 역사적인 내용이나 신화적인 내용으로 기록하여 놨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먹은 자들의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 아들이 무엇인지 왜 율법에 메어서는 안 되는지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증거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증거되는 그 말씀이 실과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요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먹고 깨달은 자로서 선악을 분변하여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변하여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로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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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